이름으로 그린나 accept기 뒤에 보이는 이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코라마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의 유행이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를 타고 오아! 오아! 콕콕콕 후다 백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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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크리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심정을 간직하신 우리 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허환 장로님 또 조성답 공사님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욱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 산족 또 미희부족 마을에 아름답게 오늘 건축 봉헌돼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졌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시만요 2부에서 46 243 59 자 middle 2019 や 아멘